배우 변호석이 8월 네티즌 어워즈에서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며 여전히 강력한 인기를 입증했다. 이번 어워즈는 8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변호석은 총 2만 7,495표를 얻어 42.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연속 그가 여전히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인기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신드롬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2위는 엄태구가 차지했다. 그는 1만 2,836표를 얻어 득표율 20.0%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엄태구는 이번 달 처음으로 남자 연기상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2위로 뛰어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는 그가 최근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9월에도 그의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현은 4,900표를 얻어 남자 연기상 3위에 올랐다. 그의 인기는 일본을 포함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상위권에 랭크된 스타들은 모두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공통점을 가진다. 변우석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배우로 엄태구는 아시아 팬층이 두터운 새로운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김수현은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4위는 송강이 차지했으며 3,976표를 얻어 득표율 6.2%를 기록했다. 5위에는 배인역이 위치했고 총 3,127표를 얻었다. 6위는 장근석으로 2,946표를 얻었으며 7위는 이준기로 1,760표를 기록했다. 8위부터 10위까지는 이준호, 남국민, 이민호가 각각 1,670표, 1,305표, 1,037표를 얻어 순위를 차지했다. 이들 역시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 외 11위부터는 옥태견이 901표로 11위, 송건희가 844표로 12위, 나인호가 723표로 13위, 송중기가 180표로 14위에 올랐다. 공동 15위에는 강태호와 최종협이 각각 133표를 얻었으며 17위는 김선호가 107표로 기록했다. 18위는 김영대가 28표를 얻었고 공동 19위에는 여진구와 주지훈이 각각 6표를 기록하며 랭크됐다. 이번 네티즌 어워즈는 다양한 스타들의 인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 만든다.